우리가 사는 시대는 4차 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사물인터넷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IoT라는 시스템의 이야기인데 모든 기계 안에다가 인터넷 통신 기능을 집어넣는 겁니다. 센스에 센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기계들끼리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아이고 내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가스불을 껐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딱 버튼만 누르면 기계들이 알아서 딱 끄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모닝콜 7시에 모닝콜 쫙 울리면서 불이 쫙 켜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통제될 수 있는 큰 회사도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동차도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무인 자동차가 와서 어떤 운전을 다해 줍니다. 철도도 이제는 기관사가 별로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 없이 기계가 혼자 다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더덕 연구를 많이 하니까 인공지능이 발달해 가지고 기계하고 인간이 서로 교감하는 거예요. 정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성큼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야 정말 편하죠. 정말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굳이 필요한가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젊은이 안에 있습니다.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은 세상을 맞이하고 살아가면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려고 발버둥 친다면 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돼. 이 시대에 아무리 발달하고 기계의 문명이 좋아진다 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려는 많은 사람들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뻐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 보실 땐 너무 이뻐 보이실 것 같아요 정말 이런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너무너무 우리는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분명 이쁘고 매력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더욱더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평탄한 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랑과 고통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셔도 우리 마음이 참 힘든데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내 인생에 주십니까 라는 의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세계를 보금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보금화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로마의 보금이 증거된다는 것은 세계 전역의 보금이 증거되는 것과 같은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보금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비전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잘 모시고 가야 되는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탄 그 배가 14절에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풍랑을 만납니다.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많은 위기가 있어요. 젊은이들은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 위기를 만납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결혼에 실패하게 되면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취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취업이 되지 않을 때 삶의 위기를 만납니다. 내 인생이 건강하다 생각했는데 건강의 위협을 가질 때 내 인생이 이러다가 끝이 나지 않을까에 대한 위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위기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때 정말 인생의 위기는 모든 사람이 만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어떤 일도 이길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내 것이라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광풍을 만나니까 사공들이 제일 먼저 짐을 버립니다. 짐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중한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중한 물건을 싣고 로마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금은 보아도 있을 것이고 가장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두 주간의 심한 풍랑을 만나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내가 살아야 될 것인데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이것이 어떤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자식이 내 인생의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내가 죽게 되니까 자식이 무슨 소용이에요? 이런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 내게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죽게 되면 그것이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사공들이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풍랑 전에는 야 이거 잘 들고 가서 로마에 가면 비싼 값에 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기구들 이 배 안에 기구로 배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항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기구들도 풍랑을 만나니까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곡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는 호와 여객선인과 동시에 무역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곡식들을 가지고 가서 로마에 파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가 죽게 됐는데 곡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 다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인생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광풍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얼 원하시는가?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통해서 내 인생을 정리하라.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줄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강화하고 잘못된 습관들이 있으면 다 버려서 내 인생을 점검하고 정리하라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광풍을 보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식단을 조정합니다. 예전에는 아무거나 먹었어요.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당장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이 구변됩니다. 내 인생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자꾸 정리가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사업의 위기를 만나면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인생의 광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삶을 점검하고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버릴 것은 버립시다. 그래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의 독이 된다면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신앙생활의 방해가 된다면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토록 쌓아 나왔던 많은 것들이 신앙생활의 방해가 된다면 정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질을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어두운 감정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내 마음의 어두운 감정들 열등감, 실패의식, 분노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모든 마음들은 내 인생의 어두운 감정들입니다. 오늘 고난을 통하여 내 인생의 이런 어두운 감정들조차도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영적 게으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내 인생을 해결함 받을 수 있다 생각하여 광풍을 만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정리하라 정리하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어려움은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저런 어려움 가지고 왜 그래? 그렇지 않아요. 개인에게 닥친 그 어려움은 작고 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굉장히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에 여러분의 아픔을 비교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풍랑을 통해서 아픔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상처받은 심령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내 인생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잘 정리하는 영적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공들이 다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도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살기 위해서 다 버리고 나니까 조용했었습니까? 아니요. 다 버려도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방향을 잡아가는데 풍랑이 몰아치고 광풍이 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표류하면서 둥둥둥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포기했습니다. 이야 이제는 끝이구나. 내 인생이 끝이구나.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있죠. 고난을 당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생각하여 죽기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276명의 사람들이 이 배에 올라탔는데 276명이 둥둥 떠내려가면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이렇게 살아가느니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딱 한 사람은 눈을 부릅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에요. 하늘에 열린 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음성을 듣는 일에 힘을 쓰는 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76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절망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배는 이제 곧 죽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낙심과 자절된 가운데 있는데 오늘 사도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방은 막혀도 하늘문은 열렸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내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상황을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상황을 보면 누가 나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열려있는 하늘문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막 치는데 저도 배를 몇 번 타봤는데 한 시간만 풍랑을 만나도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됩니다. 나 죽었어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그런데 이런 풍랑 가운데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은혜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반드시 다 기진맥진에 있어야 되는데 풍랑과 광풍을 만나도 한 사람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 자,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다 기도하는 바울 옆에 탁 써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신분은 죄수예요. 죄수니까 손이 묶여 있겠죠. 손이 묶여 있는 죄수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배에 있는 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22절 2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아멘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을 만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광풍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옆에 서서 말하되 안심하라 안심하라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핵심이 어떤 것이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는 사명에 있어서 안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가이사에게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죽는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고 너 때문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아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를 데리고 가지 않으시는구나.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보면 드라마에 주인공이 죽는 일이 있습니까? 주인공이 죽으면 끝입니다. 그 영화는 드라마는. 그렇죠? 모든 것에 주인공이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의 길을 주시는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사도바울에게 딱 심어준 겁니다. 그러니 사도바울이 믿음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고난에 있고 광풍 가운데 있지만 사명이 있으면 나는 안 죽는다. 같이 해볼까요? 사명이 있으면 나는 살아난다. 나는 살아난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사람을 특별히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으세요. 오늘 사도바울에게 그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믿는 거 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참 다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광풍 가운데 있지만 그래 하나님은 나는 절대 데려가지 않아. 이렇게 믿는 거 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심하고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 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고난과 광풍을 주는지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가지고 있는 믿음 속에서 수많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말할 수 있고 능력의 메시지를 말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직장의 소망의 메시지를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난세의 인물이 나는 것처럼 고난 속에 광풍 속에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힘이 있는 남편이 아무리 폼을 잡아도 기도하는 나 혼자 못당해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직장인이라도 고난을 만나면 다 맥없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무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늘문이 다 열려있습니다. 우리 부흥회 때 배웠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늘문이 열려있어요. 사방은 막혀도 하늘문이 열려있다고요. 그 열린 하늘문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무너무 멋쟁이 하나님이셔요. 나를 통해서 가족을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때문에 기도 많이 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그러니 쭉 써가지고 기도받겠다고 닭똥같은 눈물을 얼마나 흘리시든지 참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힘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들을 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가요. 나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믿지 않는 275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광풍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응답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데 고난 속에 사명을 사명을 가진 자가 혼자 울고 있어요. 에헤이 그 사람이 소망의 메시지를 말해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낙심하여 좌절해 있으면 어떻게 가정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문을 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들이 너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는 것은 먹이는 문제였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당장 안 먹으려고 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 먹기에 힘써야 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먹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게 안 먹는 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여 기도하는 것과 굶식하는 건 틀린 거죠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먹는 것을 준비합니다 자 보실까요 34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이를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음식이 넘어가냐 넘어가야 사는데 음식이 넘어가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먹기를 권하니 이것은 너희 구원을 위함이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사람들에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슬프겠다 그걸 끝내지 마란 말이에요 슬픈 일을 만나면 우리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힘을 내자 이렇게 식사도 내주고 공급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먹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볼까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메 아멘 아멘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축사한답니다 이 말은 감사기도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딱 만드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먹기 시작하면서 능동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신분은 뭐죠? 죄수입니다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사도바울이 묶여가지고 탈 때는 쟤 뭐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고난의 문제를 딱 만나니까 인생의 광풍을 만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쫙 수면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기진맥진이야 인생을 포기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여러분 잘해야 합니다 정말 잘해야 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죽게로 돌아올 수 있는 영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광풍을 만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힘을 내가지고 해안을 향해서 배를 지어갔습니다 그런데 꼭 문제는 마지막에 딱 터져요 고난의 문제가 다 해결될 때쯤 되면 문제가 또 터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려움의 문제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움의 문제가 딱 와서 해결될 때쯤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뻥 터집니다 오늘 사도바울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면서 힘을 내어가지고 노를 지어가지고 육지를 향하여 쫙 가는데 배가 암초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배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칼을 쫙 빼듭니다 그리고 죄수들을 운송하는 책임자인 율리오 백부장에게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가면 우리가 곤란해지니까 죄수들을 배 안에서 다 죽이자는 것입니다 로마법에는요 죄수를 데리고 가는 간수가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대신 죽습니다 그게 로마법이에요 그러니까 데리고 갔는데 배가 깨져가지고 수영을 해서 죄수들이 도망을 쳐버리면 누가 죽는다고요? 군인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 우리가 이 배 안에서 바울을 비롯한 모든 죄수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 내 보따리 내놓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사도바울이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배에 있는 사람들을 힘을 넣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 죽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풍랑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죠 광풍을 만날 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계셨어요 또 떡을 먹일 때도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하느냐 윤리오 백부장 윤리오는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27장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윤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아멘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백부장을 하나님이 죄수를 이동시키는 책임자로 세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백부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귀히 여기는 백부장을 책임자로 딱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이 가만히 지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다 죽입시다 라고 했을 때 자기의 직위와 생명을 걸고 아니라고 거절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여 괴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권한 가운데 멀찍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 뒤에 계시면서 가만히 할테면 해봐라 이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미리 하나님이 윤리오라는 백부장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윤리오라는 백부장을 딱 심어가지고 같이 쫙 하다가 결정적인 그 역할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준비시키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의 신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의 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10편 118편 7절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셨어요 고난에 그렇게 고생할 때도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하나님? 이럴 때도 가만히 계신 것처럼 느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생명 앞에 섰을 때 그를 딱 지키시고 윤리를 통해서 바울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아멘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육지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모든 생명이 구원받을 것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그 일을 지키셨을까요? 이것은 바울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가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씀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욱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어루만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사람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한 사람입니다 사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우리 가정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우리 직장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건강식품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나를 살리고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가 눈을 떴을 때 생명을 주신 것은 사명이요 내가 오늘도 안전하게 모든 일을 지켜간 것도 사명이요 곤란 가운데 풍랑 가운데 광풍 가운데서도 내가 능히 서 있는 이유도 사명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그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